1, 2, 3, 4 네, 트롤쇼 롤드컵 특집 지금 저희는 싱가폴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볼 선수는 네 시즌 연속 롤드컵 진출에 빛나는 옐로우 스타를 모셔보겠습니다 모Apps 보라 킴!!! 내 이름은 보라킴 예로스타링 게임으로 나 ég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포스넘치는 아 그리고 지금 되게 원래도 멋있었는데 지금 조금 더 샤프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살이 엄청 많이 빠졌는데 얘기좀 해주세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팀 플라틱인데 그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세계적으로 인기 바랍니다. 팬들에게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 특히 페키는 항상 셔틀러스로 인기 바랍니다. 우리는 웃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웃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가장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옐로우스타면 4연속 롤드컵 출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록인데 기분이 어떤지? 저는 월드컵 출전이기 바랍니다. 저는 월드컵 출전이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왔다는 소식을 많은 팬분들이 접했고 많은 팀들과 교류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한국 팀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정말 어려운 시작입니다. 특히 Samsung White는 우리의 SKT의 작년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SKT의 작년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익숙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리로는 안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게임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레벨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스토리멘트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대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유럽의 최고 팀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번 시즌에 얼라이언스한테 밀려서 2위로 진출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잘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최고의 챔피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FNATIC은 항상 한 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챔피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시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인스파이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롤드컵 시즌4 월드 챔피언십에서 본인을 제외하고 프나틱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누가 에이스라고 생각하는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음... 너무 힘들어? 네. 저는 그들이 포큐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웃겨요. 많은 사람들이 렉클레스의 첫 월드 챔피언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렉클레스의 첫 월드 챔피언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클레스의 첫 월드 챔피언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바텀은 듀오로 생각을 해야 하잖아. 렉클레스가 데프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고 또 만나서 영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렉클레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옐로우스타가 생각하는 데프트는 어떤지 궁금한데? 렉클레스의 첫 월드 챔피언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렉클레스의 첫 월드 챔피언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타는 정말 좋은데, 임프는 역시.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합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프트는 당연히 좋은 플레이어. 하지만 임프는 당연히 렉클레스의 첫 월드 챔피언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데프트 하트는 쉽다는 건가? 스크림에서는 실제로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타와 임프와 임플레스의 첫 월드 챔피언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겨.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자신감을 보여도 되는 게 한국에 마타가 있으면 유럽에 옐로우스타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로밍도 화려하고 정말 쉴 수도 없고 깔끔한데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유럽에 옐로우스타가 좋은 버텀 랜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마타와 임프가 게임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인스파르하기도 하고 저는 그들이 그들과 함께 게임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게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정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조대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나 영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룹 C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룹 C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MQ는 중국에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OMG는 정말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omething Blue는 그냥 Something Blue입니다. 그들은 OGN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리그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은 나쁜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룹 C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옐로우스타가 이렇게 힘든 걸음했는데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연습을 하러 간다고 해서 많은 한국 팬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준다는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Thank you for everyone that is following us and supporting us. I hope we get to meet them at Busan or even still. If we make it there and thank you. Who not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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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llow star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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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트롯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우우! 후우우! 오른쪽! 화이팅 휴 오픈 하하하하 하하하하